이제 되다. 말도 더운데. 아이고, 돼야. 아이고, 돼야. 아이고, 돼야. 네. 벗을 또 할까?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오. 아이고, 죽겄어. 아이고, 죽겄어. 집어내시오. 쑥구대 머리. 쑥구대 머리. 여기다 물 줍게 돼. 여기다 물 줍게 돼. 미작 찍어놓은 놈 담아주시오. 뜨거운 놈 담아주시오. 미작 찍어놓은 놈 담아. 아이고, 나 죽겄어. 그리여, 봅시다이. 춘현! 그때요, 춘현이야. 그때요, 춘현이야. 네, 그 얘기. 그때요, 춘현이는 국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현 형상 살펴보니 일쑥 떼머리 귀신 중용 영어 복방 찬 자리여 생각난 것이 지금 뿐이라 복어지고 복어지고 한양당 국은 복어지고 우리 정천 별후로 일정서를 내가 못 봤으니 가슴이 부모 봉양 그을 꼭 모어 별이 없어서 그 길 없는가 여기 신혼금 쓰러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아가 추월같이 온 뜨거지 솟아서 빛이 고전 망망대 막혔으니 냉무설을 내가 어희료며 천년 반축 참 못 이룬지 빛이 고전 봉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위로 올래여 사천으로 편지여 간장 썩은 눈물로 임무와 사랑을 그려 볼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가운 부골정 단장 썩은 피만 많이 와도 힘허 생각 독서 보영은 연캐는 첼련저와 제공망채여 봉따는 여인내들도 남궁은 생각 일받이라 날 보다 날 보다 헝금은 좋은 발자 봉은 밖을 못 나가니 봉을 따고 영쾌는 하나 내가 말기에 오랜님을 못 보고 곧 죽은 건 희태권듬면 무덤 근처 성난 나무는 쌍사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무덤 앞에 있나간 돌은 망설이 될 것이니 생존사고 생존사고 인원통을 알아듣으리라 눈이 뜨란 말이냐 봉송 토암 꼬부 우름 우름 아이고 아휴 갈까보다 아따 아따 막 졸음이 살살살살 쏟아지네 눈이 쏙 들어가려고 그래 네, 여기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데서 우리 선생님한테 갔다 왔어요. 그리고 또 악보를 내내 했어요. 1시까지 악보를 내내 그 놈 채보고 선생님한테 갔다가 거기서 내내 뒹굴 뒹굴하다가 여기 와서 잠을 보냈어요. 그랬더니 눈이 막 쑥 들어가네. 어제도 그냥 겁나게 피곤했었거든. 잡시다요. 귀여워. 갈까 시작. 갈까 보다. 갈까 보다. 갈까 보다. 갈까 보다. 철지라도. 갈까 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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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금도 수연 없는 수진지 달진이 해도 엄청 불안해 다 수여도 없는 동선령 고개라도 이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를 진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라 얼마는 우리 집 내신 무슨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따 아직도 없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사모를 통풍 연자되어 임재신 처방 나 그때 집을 짓고 오는 일 나 안정기면 이 법을 만나 난 난 정해를 하고 지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렸나 앞에서 일어난 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고 수행하는 지고 수행하는 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